창원의 새로운 한류 문화체험 공간을 만들겠다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이 오는 6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M타운 운영을 맡은 내부에서 잇따라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면서 제대로 운영될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초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이에 들어선 8층 규모의 창원문화복합타운, SM타운입니다. 이달 초 창원시 중공 승인을 받아 정식 개장까지 운영 협약 체결과 시설 기부 체납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SM 측은 최근 창원시 시행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6월 개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박물관과 홀로그램 등 공연이나 전시를 위한 핵심 시설이 빠졌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기부 체납도 논란입니다. SM 측은 창원시가 지난해 내부 검토 보고서에서 시행사의 책임을 대폭 줄여준 1차 협약 변경은 유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SM 측이 약속된 콘텐츠와 사업 계획을 내놓지 못해 애초 개장이 미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시행사와 SM 측이 출자한 운영법인의 재정 건전성도 문제입니다. 변경된 SM타운 실시협약은 시행사가 20년 운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시행사와 SM 측이 공동 출자한 운영법인의 책임을 무겁게 했습니다. 운영법인 자본금은 현재 30억 원대에 불과한 상황. SM 측이 약속대로 35억 원을 추가 출자하더라도 내부 시설 공사비는 물론 운영이행 보증금을 내기도 부족합니다. 문을 열기 전 자본 잠식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창원시는 운영법인의 적자보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랜 논란 속에도 개장 준비를 마치지 못한 창원 SM타운. 창원시와 시행사, SM 측이 갈등과 불신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황제락입니다. KBS 뉴스 황제락입니다.